이런 것들 해준다고 내가 무슨 감동이라도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하니 잠깐만요 날 엉신여긴 보셔야 그렇지만 내가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요 한결금도 나 무시해요 내가 웃어 와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딴 달 없습니다 전 어머니와 하니씨께 엉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 하니씨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게요 대체 혼자까지 그럴 건데요 엉소 받을 때까지 우리 둘이 허락하실 때까지요 한결씨 바보예요? 내가 싫다잖아요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줘 나 아직? 아니 우리 둘이 못한 것도 많고 강은씨 오래 먹힐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아직도 못했어요 나 이제 한결씨한테 마음이 없으면 떠났다고요? 우리 엄마 다시는 찾아가지마요 한결씨는 가게에서 그런거지 우리야 가게에서 그런거 가자 깨압! 한결씨도 찾아오면 뭐라고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좋게 돌려보내줘 헤어졌다면서 그런거 하지마 왜 다필이 없어 그래봤자 너 나 내 손 문드러진 것만 하겠어? 응 그 집에서 무제 접하는 거 생각뿐 내가 기간이 없어서 헤어졌으니까 이제 암사에 도움이잖아 나 다 잊었어 그러니까 한결씨도 미워하지마 그 집에서 하나씩 나 다 잊었거든요 우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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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